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부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라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톰 콜리라는 분입니다. 톰 콜리.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고요. 강연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빈부교차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요. 재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신 분들의 숫자 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빈부격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빈부교차는 커지고 있다고 하죠. 양극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져야지. 왜? 누구는 더 더 부자가 되고 왜 누구만 점점 가난해지는지. 성공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제 채널 성장일기만 보시더라도 정말 성공과 부자와 돈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요. 제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들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성공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을 이루는 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막 말을 하는데 반복도 다 알려주는데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고 스마트스톤는 어떻게 운영하고 다 알려주는데 성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막상 그것들을 들으면 진짜 정말 힘들구나 정말 할 게 없구나 여기도 너무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침 일찍 깨와서 공부시키고 밤늦게 가기 공부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던 믿음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죠.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 저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다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실수하고 실패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실수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시행착을 겪어서 배우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꼭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없었구나. 이런 경험을 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중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기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첫 번째 방법 즉,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너무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두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1번에 비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책을 사서 보면 단돈 한 2만 원 정도면 그들의 실수 그들의 경험을 살 수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돈도 들지 않죠. 약간의 데이터 요금 2,000놈한 내금 내면 저는 말 그대로 공짜로 진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적어놓은 책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사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것은 결국 돈을 잘 벌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그들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B 두 번째 책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을 담은 책을 사서 그렇게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려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백만 달러 현금 선택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만 장자의 사고를 기르는 일입니다. 백만 장자의 사고와 백만 달러의 현금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 바로 눈앞에 즉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백만 달러 현금을 선택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데 내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 굉장히 적죠. 저라도 약간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물고기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하더라. 이거 참 모순이죠. 이게 참 물고기 한 마리는 어떻게 물고기 잡는 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백만 달러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백만 달러의 현금과 백만 장자의 사고를 갖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당연히 백만 장자의 사고를 키워야지만 백만 달러를 벌 수 있고 그 이상을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상으로 돈을 번다는 것과 부유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과 부유해지는 것을 일단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해요. 그쵸?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 돈을 번다는 것은 뭐냐면요.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통해 부를 얻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있다. 이게 돈을 번다고요. 부유해지는 것은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의 개념이 빠진 거예요. 그냥 부가 풍요로운 거예요. 부가 많은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명확히 세운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하셔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꼭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선택을 하셔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만 달러의 현금 100만 장자의 사고 이 선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100만 장자의 사고를 가졌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니라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0만 달러를 현금을 갖잖아요? 우리는 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명품도 사고 시계도 바꾸고 하면서 언젠간 다 써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이 다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데는 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예요.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이유 세 가지 중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부를 끌어당기는 사고 방식은 그렇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사고 방식을 한다. 두 번째는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한다는 거죠. 즉 그들은 돈이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남들과 다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느끼는 건데 결코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금면성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운이 나쁘게도 돈이 많이 모인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벌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고방식 그리고 일 그리고 금융 지식 이 세 가지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깝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면 부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배워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표현으로 이 책의 내용을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결국 이 저자가 톰 콜리라는 저자가 말하는 부자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습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 습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자들이 가진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백만 정도의 사고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부유한 삶 내가 굳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